라파이 나달이 20번째 그랜드슬램 우승과 13번째 롤랑가루스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리고 드디어 6년만에 그랜드슬램에서 조코비치를 이겼다. 그것도 1세트 베이그 스코어로. 과연 그 비포는 무엇일까? 12년차 나달 팬이 생각한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박달입니다. 10월 11일 새벽 12시 51분 나달의 서브 에이스와 함께 롤랑가루스 2020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롤랑가루스 뒷이야기와 나달 조코비치의 결승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롤랑가루스 대회의 공인구가 바볼라스에서 윌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나달은 예전 공인구에 비해서 공이 무거워졌고 스핀을 걸기 힘들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코비치 또한 공이 예능보다 무거워졌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달의 경우 특히 많은 스핀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인구의 변경이 나달에게 이득이 되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공인구보다 더 큰 문제는 변덕스러워진 파리의 날씨였습니다. 원래 따뜻하고 맑은 6월의 햇살 아래 펼쳐지던 롤랑가루스는 코로나 팬덤 위그로 인해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기간 중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이 최고 섭씨 15도에 머무는 등 야외 경기 플레이하기에 추운 날씨로 인해 선수들이 언더 레이어를 밑에 입고 경기에 나서고 롤랑가루스에서 보기 쉽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롤랑가루스의 메인 경기장인 필립 샤틀리의 코트에 조명과 지붕이 설치되어 굳은 날씨에도 탑시드 플레이어의 경기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람객도 하루 1000명으로 제한되어서 예능처럼 빤빤빤빤빤빤빤빤빠라밤 올레 하는 프랑스 관중의 특유의 은호 은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예전과 다른 날씨와 공 때문에 나달의 우승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의 나달의 경로는 돌아보면 꽤 수월했지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첫 롤랑가루스 데뷔 때부터 2019년까지 유럽 클레이 스윙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트로피를 들고 파리에 입성했던 나달은 올해 로마 마스터즈 8강에서 작은 거인 기에고 슈아츠만에게 덜미를 잡히며 생애 처음으로 클레이 대회의 타이틀 없이 롤랑가루스에 출전했습니다. 그런 슈아츠만을 4강에서 만나고 결승에서 로마 마스터즈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를 만나는 대지는 꽤 힘들어 보였습니다. 반면 2년 연속 결승을 진출했던 차세대 빅3 도미닉 팀이 슈아츠만의 8강에서 만나 탈락한 점은 나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8강 슈아츠만 4강 팀 결승 조코비치였다면 시작하기 전부터 진이 빠졌을 겁니다. 뚜껑 열어보니 하위 라운드부터 중결승 슈아츠만의 경기까지 나달은 무실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발이 느려졌다는 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나달은 예전보다 느려 보였고 모든 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달은 역시 나달 8강에서 만난 야닉 신원은 나달을 스트로크로 압도하기도 했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에서 밀렸습니다. 중결승 상대의 슈아츠만 역시나 위협적인 스트로크로 나달을 괴롭혔지만 롤랑 가로스 12위의 챔피언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전 열렸던 그랜드슬램 US 오픈 4라운드에서 충격의 실격패를 당했던 조코비치는 올해 스코어로 패배 기록이 없는 가장 강력한 우승부였습니다. 조코비치를 무너뜨릴 사람은 조코비치뿐이라는 말처럼 조코비치의 샷은 강력하고 무자비했습니다. 2017년 이전의 조코비치가 스핀을 기본으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코트 커버 능력, 무시무시한 카운터라는 무기를 사용했다면 2018년 이후의 조코비치는 강한 플랫 드라이브와 빠른 퍼스트 서브를 추가 장착하면서 말 그대로 언비터블이었습니다. 상대가 감아서 치면 찍어 눌러버리고 사이드로 빼면 따라가서 커버하고 퍼스트 서브가 다운더티 혹은 와이드로 200km per hour 가까이 꽂히는데 돌파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죠. 저는 2019년 호주오픈 결승전을 보며 이 정도로 나달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라고 생각했고 2020년 ADP컵 결승전에서 이제 나달이 조코비치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번 출전 그 중에 13번 결승 진출 롤랑가루스 101전 99승 2패 롤랑가루스 결승전 12전 12승의 나달은 이 결승전에 정말 이를 갈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브가 빨라졌다거나 혹은 포인트 스피니 더 많아졌다 같은 기술적인 변화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은 나달의 집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결승전에서도 조코비치는 강력한 플랫 드라이브와 퍼스트 서브로 나달을 압박했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고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나달은 그 공을 다 받아내었죠. 그와 동시에 넘기기 급급한 게 아니라 조코비치가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베이스라인 가까이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앞선 2019년 호주 오픈 결승전과 2020년 ATP컵 결승에서 나달이 지식해가는 과정은 단순했습니다. 조코비치가 강력한 스트로크로 코트의 양 끝으로 나달을 몰아내면 나달은 넘기기 급급하거나 백핸드 슬라이스로 시간을 버는 게 다였습니다. 그 사이 조코비치는 한 발씩 한 발씩 베이스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포인트를 끝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랑가로스 결승전에서 나달은 백핸드 스트로크에서 실수를 줄이고 조코비치와 맞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조코비치가 베이스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하자 포인트가 쉽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달의 집중력과 클레이코트에서의 자신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맥핸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달을 클레이코트 5세트에서 이기는 것은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힘든 일이다. 조코비치는 나달을 롤랑가로스에서 이겨본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중결승에서 77파스와 5세트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롤랑가로스는 나달에게는 집과 같다. 롤랑가로스에서 나달을 이기는 것은 테니스 중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적의 조코비치 상대로 베이글을 먹인 것을 보면 이번 대회로 필립 셰틀리의 코트에서 나달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나달의 결승전 모습은 마치 2019년 호주 오픈 결승에서 나달에 오기만 기다리던 조코비치와 같았습니다. 2019년 호주 오픈에서 중결승전까지 나달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배진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무시 세트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반면 조코비치는 대회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막상 결승에 가보니 조코비치는 마치 나달만 기다린 사람처럼 나달을 치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코트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나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결승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죠. 조코비치의 공격은 나달에게 막혔고 나달의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스스로도 이번 대회의 컨디션이 좋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회 내내 드랍샷 전략을 고수했던 이유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스트로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하려면 베이스라인 멀리 물러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겁나게 후리다가 네트를 살짝 넘기는 드랍샷이 떨어지면 보는 저의 사기마저 떨어지게 만드니까요. 드랍샷은 그런 조코비치의 강력한 스트로크 덕분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자주 있었고 성공률이 높지 않았고 상대가 나달이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1라운드부터 드랍샷 전술을 자주 노출시킨 조코비치를 대비해 결승전 전에 나달은 드랍샷 대비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달은 빠른 발과 넓은 코트 커버리지로 드랍샷을 간신히 넘기는 게 아니라 손에 닿지 않을 것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온 전술과 스트로크의 번번이 막히자 조코비치는 당황스럽고 화나고 짜증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코비치는 평소와 다르게 많은 언포스트 에러와 중요한 포인트에서 더블 포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 나달은 14개의 언포스트 에러만 기록했습니다. 조코비치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요인은 언포스트 에러를 극도로 낮춘 것이 주요했습니다. 1세트 베이글을 먹으며 경기 내내 고전하던 조코비치가 3세트 들어 처음으로 나달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했을 때 그는 크게 포효하며 관중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이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더 보고 싶은 관중들도 이에 박수로 화답했죠. 다른 선수였다면 분위기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나달은 침착감을 유지하고 게임을 지켜냈습니다. 흔히 우리는 조코비치에게 사이보그 같다는 말을 합니다. 냉철을 보이는 인상, 결정 없는 플레이까지 상대로 하여금 로봇과 경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하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코트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나달이 더 침착하고 강한 로봇같이 느끼렸습니다. 사실 조코비치는 경기 중에 짜증도 많이 내고 웃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관중의 호응을 원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비춥니다. 반면 나달은 머릿속에 테니스볼이라는 글자만 남겨둔 마냥 공이 쫓아가고 집중합니다. 나달을 응원하면서 그가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거나 짜증난다고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라켓을 부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코비치보다 나달이 로봇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2020년 롤랑가루스 결승, 필립 샤틀리의 코트에 선 두 명의 레전드 중 멘탈적으로 더 단단하고 준비된 챔피언은 라파엘 나달이었습니다. 이로써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롤랑가루스 2020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올해 그랜드슬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페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앓게 된 나달과 이 둘을 절대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조코비치 2021년 호주 오픈이 더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